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. 모두 건강하게 잘 계셨나요? 봄이라서 지금 밖에 청소도 해야 되고 지금 엄청 바쁘네요. 넓은 정원이나 마당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. 저는 정말 밖에 작은 공간에 정리하고 오늘 튤립 구근을 심어줬는데요. 와 국은 심는 것만 해도 엄청 일이 복잡하고 너무 재밌어요. 화단에 튤립 구근을 심는데 너무 행복하고 재밌더라고요. 작은 화단이나 화분에 꽃 심고 가꾸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인데 와 넓은 마당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밭 정리하고 밭 갈고 이러시느라고 엄청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계실 것 같아요. 그래도 낮에는 좀 따뜻한데 저녁은 많이 추워요. 일골차가 심하니까요. 정말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산 바람꽃인데요. 꽃이 정말 커요. 재란용 꽃불이 엄청 큰데요. 이거 거의 1분의 2만 하죠? 이렇게. 꽃 하나가 이렇게 커요. 지금 엄청 기대 중이에요. 꽃대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. 이건 빨간색인데 지금 빨간색 꽃대 이거 하얀색 꽃. 지금 점점 많이 올라와가지고 빨리 분갈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아이들이 다 자고 지금 여유가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을 마구마구 찍어볼 생각입니다. 하루를 이렇게 아이들을 재우고 마감하는 시간에 꽃을 보면서 또 가꾸고 청소하고 예쁘게 심어주고 이러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. 오늘 아이 조사서 이런 걸 확인하는 걸 쓰는데 꿈이 뭐냐고 그런 거 꼭 물어보잖아요. 꿈 없는데 왜 자꾸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. 저희 아이는 꿈이 없대요. 근데 왜 자꾸 물어봐. 저는 있어요. 저는 엄청나게 큰 화단? 엄청나게는 안 커도 될 것 같아요. 저 한 두평? 두평 정도 되는 비닐하우스 갖고 싶어요. 집을 사면 아마 이룰 수 있는 꿈이겠죠? 베란다나 이런데 비닐하우스를 요거가 딱 들어가는 요 책상에 딱 들어가는 비닐하우스 하나 갖고 싶어요. 비닐하우스에는 습도가 잘 유지가 되니까 식물들이 정말 잘 자란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밖에 간이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너무 조그마하니까 그것보다 두 배 정도 되는 요거가 딱 들어가는 요 책상이 딱 들어가는 한 두 개 정도 들어가는 비닐하우스 가지고 거기서 식물 키우는 게 꿈입니다. 오늘 댓글을 읽어보는데 봄이라서 어떤 분이 식물을 많이 사셨대요. 저는 얼마나 많이 사셨길래 한 30만 원어치? 30만 원어치면 거의 뭐 10개? 아니 10개면 3만 원이고 보통 한 3, 4천 원 하니까 한 2, 30 개를 사신 거예요. 와 화단을 엄청 아름답게 꾸미실 예정인가 봐요. 너무 뭘 사셨나 궁금하더라고요. 영상 보시면 뭘 사셨는지 사진이라도 좀 보내주세요. 넓은 마당을 가지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많이 사셨겠죠? 무슨 꽃을 사셨는지 지금 화원에 와 봄꽃이 저는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. 엄청나게 많은 꽃이 그냥 꽃 중에 꽃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. 그냥 저는 화원에 새로 상품 나올 때마다 소개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. 유튜버님들 그래서 꽃 영상 이렇게 보는데 볼 때마다 너무 신비롭고 신기한 곳이 많아가지고 깜짝깜짝 놀래요. 그래서 많이는 못 사고 저는 이제 한 3가지, 2가지씩 이렇게 조금조금씩 사는데 한 번에 그렇게 많이 사셨다고 하셔가지고 땅이 있으시구나. 땅이 최고입니다. 아, 나 저 텃밭하고 싶어요. 텃밭. 안 그래도 작년에는 저기 텃밭용 상자 이런 거 많이 팔잖아요. 그래서 그 상자 4개를 사가지고 고추랑 가지랑 이렇게 심었는데 농사가 이게 어려워요. 가지가 이렇게 조그맣게 크다가 더 여기서 딱 멈춰서 안 크더라고요. 고추도 한 4개인가 열렸나? 토마토도 한 5개? 계속 이렇게 위로 웃자라고 토마토가 이렇게 실하게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농사가 정말 어렵구나. 작년에 상추, 청경채, 고추, 가지 이렇게 제가 심었거든요. 근데 잘 안 됐어요. 그래서 그늘이 지니까 아무래도 1층이다 보니까 그늘이 좀 지거든요. 그래서 진짜 주말농장 그런 거 하고 싶다.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우리 집에서 지금 제일 예쁜 아젤리아입니다. 사람이 욕심이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. 작년에는 한 평짜리 텃밭에다가 농사 지어가지고 상추, 고추 이런 거 내가 원하는 거 유기농으로 심어서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작년에는 정말 농사를 많이 제가 지었고요. 올해는 꽃이 그렇게 예뻐요. 그래서 꽃을 자꾸 사게 됩니다. 지금 얘가 꽃이 펴야 되는데 왜 안 피니 이러고 있습니다. 빨리 꽃을 펴줘. 다른 분들 이제 베란다, 남향 베란다에 쓴 분들은 벌써 이 솔채꽃이 엄청 많이 피웠더라고요. 지금 이게 솔채, 여기 무늬꽃다지. 지금 화원에는 이게 꽃이 펬더라고요. 지금 빨리 안 펴가지고 지금 아쉽습니다. 아젤리아는 너무 잘 커지고 있어가지고 행복해요. 이거는 정말 없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키워보실만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앵초가 지금 앵초를 다들 많이 쓰는데 사셨는데 잘 키우시더라고요. 근데 저희 집이 더워서 그런지 앵초가 자꾸 또 시들스레져요. 이게 과습이었거든요. 물을 안 주고 있는데 지금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앵초가 너무 예쁜데 잘 안 되네요. 그리고 얘는 사랑초예요. 제가 사랑초를 얘가 지금 엄청 컸거든요. 근데 이렇게 큰, 주렁주렁한 상태에서 이제 가지치기를 해주면 이렇게 잘라주면은 더 난다 해서 제가 거의 이렇게 싹 잘라버렸어요. 되게 첫, 제가 첫 영상에 이걸 한 4년 정도 키운 사랑초를 이게 제일 먼저 산 식물이거든요. 이게 잎이 너무 예쁘잖아요. 그래서 4년 정도 키운 건데 이렇게 치렁치렁했어요. 여기까지. 근데 그거를 싹 잘라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냥 진짜로 커팅을 해버렸거든요. 제가 무슨 정신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자꾸 말라서 없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사실은 너무 속상해가지고 4년을 키웠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. 근데 봄이 되니까 이게 한쪽, 두쪽 올라오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게 살아있구나. 저는 이제 이게 점점 말라가면서 다 없어져가지고 다 죽었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이렇게 하나둘씩 올라와요. 그래서 아 다행이다. 4년을 키웠는데. 그리고 나서는 아 이게 자르라고 다 자르면 안 된다. 지금 집안 환경에 맞게 커팅을 해주셔야지. 제가 이렇게 싹 잘라버려는 난다 그래가지고 싹 잘라버렸거든요. 그리고서는 거의 이게 없는 상태로 아무것도 지금 싹이 없는 상태로 두 달이 지났어요. 그래서 거의 좀 속상했는데 이렇게 싹이 올라옵니다. 너무 행복해요. 봄입니다. 지금 이게 책상 아래쪽이고요. 이게 지금 란타나예요. 란타나도 잘 크고 있고 이게 수국인데 수국도 너무 잘 크고 있어요. 이게 지금 사랑초. 이것도 한 3년 키운 건데 제가 칠렐레, 팔렐레 하잖아요. 그래서 이걸 다들 얘도 싹 잘라주라는 거예요. 근데 제가 또 잘못될까봐 무서워가지고 그냥 칠렐레, 팔렐레 키우고 있어요. 지금 빨리 더 따뜻해지면 밖으로 내보낼 생각입니다. 얘도 사랑초예요. 얘도 너무너무 잘 커요. 잘 크는 애들은 잘 커요. 이건 실리코오사라는 보라색 잎사귀 사랑초인데요. 이렇게 예쁘게 꽃도 피네요. 이렇게 귀여워. 얘는 목사랑초예요. 목사랑초가 이만큼 정말 자랐거든요. 근데 너무 웃자라는 것 같아서 댕강댕강 두 번 해줬더니 이렇게 또 뽀송뽀송 귀엽게 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댕강해주는 걸 여기 한 개 두 개 이렇게 그냥 꽂아놨더니 이렇게 너무너무 잘 커요. 이거는 제가 다른 분께 나눔 드리고 싶어요. 너무너무 순순하게 잘 크고 이쁘네요. 외목대로 자라야 된다고 해서 여기 원래는 이 아래쪽을 좀 많이 잘라줘야 되는데요. 아직은 그냥 두고 있어요. 이 아이는 제가 2년 정도 키운 풍녹초예요. 근데 다들 풍녹초를 번식을 잘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제 번식이 잘 안 되네요.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 아이를 번식을 한 번 시켜볼까. 심어놓으면 얘가 다들 이렇게 번식이 잘 돼서 두 개, 세 개씩 마구마구 늘어난다고 하시는데 전 잘 안 되고 있어요. 여기 빨간 포트에 있지만 제가 2년 키운 겁니다. 입꼬지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뽀글뽀글 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. 밤에 이렇게 오랜만에 조용히 제 시간에 이렇게 식물 보면서 영상을 찍으니까요.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. 이렇게 또 싹이 나는 모습이 내가 얘한테 잘해주고 있구나. 싹이 이렇게 자꾸자꾸 나는구나. 잘 자라고 있네. 행복하다. 이런 생각도 들고요. 행복해요. 오늘도 내일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